네, 안녕하세요. 지방직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짧은 퀘스트를 찍습니다. 올해 지방직 7급 데뷔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알고리즘, 그리고 기출 코드, 그리고 예상 코드, 그 다음에 기출 플러스, 그 다음에 백일기도, 그리고 여러분 화제의 모의고사, 그리고 지방직 7급을 위한 추론과 논리 특강,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로 마무리 출제 코드라는 압축 커리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필수 커리 위주로 간다, 최소로 듣는다 그러면 알고리즘, 그 다음에 우리가 기출 코드, 그 다음에 백일기도, 백일기도 중에서 7급 데뷔자라면 전 시즌을 다 듣기 어려우시면 전결,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제의 모의고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칠 특강, 잊지 마시고요. 지칠 특강은 8월 말 개강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2024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출발해 주시고요. 마무리 출발해 주시면 되겠고, 그 중에 고민이 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음 카페로 오셔서 언제든지 제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년 2025 지방직 7급은 대체 어디로 가는가? 자, 이게 인사혁신처가 출제기조 전환을 이야기하고 예시문항도 공개했는데 9급이라고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9, 7은 필셋이 되었고, 지칠은 당장 2025년부터 필셋을 당장 할 수도 없을 텐데, 근데 별 얘기가 없어. 그러면 출제기조 전환의 7, 9, 그러니까 9와 지칠이라고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사혁신처에 문의를 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인사혁신처는 행안부와 논의하여 이제 공지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보류의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올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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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발표가 된다면, 올해 지칠 뚜껑 열릴 때, 그때 내년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발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름이거나 7월쯤, 혹은 아니면 늦어도 올해 지칠 시험 볼 때까지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출제기조 전환대로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칠은 9급과 결이 달랐다는 적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칠만을 위해서 문법규정 어휘한자 암기형을 그대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문학도 따로 공부를 해라. 그러면 9급 준비를 하다가 지칠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 너무 많은 이제 불만들이 있을 거거든요. 물론 수험생들을 위해서 정책을 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지칠과 그리고 국구와 지구가 결이 달랐던 적은 없었다는 점, 이 점을 바탕으로 해서 출제기조 전환을 수용하면서 난도를 좀 더 높게, 독해난도를 조금 더 높게 가는 방식으로 차이가 나는 방식을 지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견해고요. 그러면 2025 지칠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2025년 출제기조 전환대로 2025 커리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게 진짜 엉뚱하게 그냥 지칠은 하던 대로 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뭐야? 하면서도 그때 가서 하면 되죠. 근데 그때 안 늦어요. 독해를 끌어올리고 있으면서 그때 돼서 문법 규정 어휘 한자, 7급을 위해서 제가 패키지 짜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때 그 특강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암기하셔도 되니, 암기는 빨리 해도 또 까먹어. 그치? 그러니 지금은 독해 알고리즘. 그래서 미래보고서와 독해 알고리즘으로 독해 기반 닫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보고서와 독해 알고리즘에도 언어학과 논리학과 어휘와 모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로 관리하고 계시다. 좀 더 밀도만 높이시면 되는 거예요. 문학이나 이런 부분. 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이번 지칠 보시는 분들은 올해 지칠에 집중하시고요. 2025년 지방지칠급 보시는 분들은 미래보고서와, 그리고 쿼터홈트, 그리고 독해 알고리즘 시리즈,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